안녕하세요. 도리가하이티비에요. 오늘은 안흥항을 갈거구요. 안흥항은 고등어 만족포인트에요. 원래는 태안 서당 삐지구로 가려고 했는데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강조물대를 붙였거든요. 안흥항이라 마하도는 고등어 낚실래카잖아요. 뭐 초승하지만은. 그런데 거기는 만족포인트에요. 일단은 낚시가게를 가서요. 저 밑밥 크릴하고 지렁이 준비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안 삐지구구요. 7월달에 와서 고등어 시작되는걸 봤는데 지금 이제 8월 말 9월 초가 됐죠. 지금 고등어가 얼마나 커졌던 시야라 확인하고 가보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부는데. 감성천화. 감성천화 싼거 주세요? 싼건 안팎입니다. 아 그래요? 양이 더 많아요. 싼게 그게 공업용 완료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청계비 한통만. 크리 하나 얼마씩이에요? 지금 4천원에서 안올랐는데 감성천화가 천으로 올랐어요. 여기가 4천원이잖아. 크릴이. 통영가면 2천원. 통영가면 3천원. 제주도가면 6천원. 네. 안흥항이구요. 저희가 이제 고등어 낚시메카인 안을 도착했어요. 지금 현재 만조가 되려면 한 1시간만 남았거든요. 안흥항 포인트는 반드시 만조 포인트에요. 지금 다들 생활낚시인들. 카드채비를 많이 두고 계시죠? 외향쪽으로 바람이 많이 부니까. 저희는 내양에서 자리. 의자도 키고 자리 잡았어요. 앞으로만 쫙 다녀갑니다. 해양경찰서가 있구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아주 깨끗한 공중화장실이 있구요. 그 앞에 작은 방파제 있죠? 방파제라기보단 선착장이죠?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통영가면 잡아. 아이고. 새끼 무럭이 잡혀 올라갔네. 뭐가 또 하나 물었음. 작은 고등어 한 마리다 갔다. 어쩌고 저고 고등어 나오는 거야. 아 이게? 대가리는 없어요. 대가리는 갈매기가 먹었어요. 고기들이 먹겠다. 이거 밥만 먹고. 갈매기도 먹고 살아야지. 안조가 되니까 물이 들어오니까 따라 들어와서 지금. 찌 두개 달아놓은 게 이 동네에 특색 있는 채비가 새로 생긴 거네. 봤더니.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채비인가봐요. 이게 조류에 밀리니까 밀리지 말라고. 무거운 봉투를 써가지고. 하나로 구력이 안되니까. 작년까지 못 보던 채비를 새로 만들어서 쓰고 계시네. 어이구. 나왔다. 고등어. 바로 나왔지? 이 정도면 사이즈도 괜찮아. 대단히 사이즈 치고는. 바로 나왔어. 바로 나왔어. 우와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가 걸렸네. 붙어 있어 지금. 엄청 들어갔다. 야 만조 짝대니까 다 들어오네 고등어 한마리 야야야야야야 못됐다 풍어 어후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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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 터져 야 여기서 이런걸 잡네 어우 어떡해 야 참숭어다 참숭어 올리고 와요 계단을 올리면 돼 어 내가 꺼낼게 잠깐만 아주 자꾸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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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줬거든요 놔줬어 어떻게 하세요 계단을 끌고 가야해 사람 좀 놔줬어 계단으로 가서 거기에 계단을 자국도 다 갖고 와요 자 옆으로 돌아갈께요 잠시만요 숨어진거 지나갈께요 거기서 벗기면 되겠네 어 내가 낚싯대가 잡아야지 꽃에 우리 찍게 아 괜찮아 사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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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사람 보면 여기서 팍 튀거든요 여기서 사람 보면 팍 튀는다고 얘네들이 이거 뭐야 바늘 적어서 다 끓여야 돼 네 네 100% 아 주먹어 아 다시 당기지마 나 당기지마 당기지마 Yeti 당기지마 요 요 야 요 어른들 괜찮을까 해안 조건 조건 아 아 아 아이씨 터졌어 터졌어 이빙이 늦었어 오리도 이제 잡았는데 네 이빙은 아니에요 이야 목포가 고등어인데 숭어만 고등어를 잡아야지 미디가 계속하네 고등어다 드디어 잡았다 이야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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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치고 위로 올려서 바로 옮겨 드디어 잡았다고 같아서 개봉을 느낌 드디어 잡았다 드디어 잡았네 사이즈는 당생 사이즈야 아이씨 박물 다 막아 싸 자 요만한거 보면 그치 또 써 우와 우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와 이야 이 쌍취채비가요 네 이 채비를 사면 예 아 그러시구나 목도 무겁게 해가지고 두 개를 쓰셨는데 여기 이렇게 낚시가 이렇게 파나봐요 그렇게 해서요 정확히 안좋아야 되니까 아는아는 안좋아야 되니까 거짓말같이 집지로였지 나는 이제 다 했어 어 오늘 잡은 어종이 몇가지야 지금 우럭 우럭 삼치 삼치 고등어 숭어 까지 4종류네 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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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한마리네 살짝 살짝 사실 고등어가 아닌가 되게 큰 거야 얘가 제일 큰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나온거 중에 저게 아마 치어방류사업한 돌돔 드릴거에요 너무 귀엽다 근데 저 사진 하나만 찍으면 안될까요? 제가 빼드릴께요 얜 놔줘도 되죠? 아! 앗 따가워 치어방류사업한 돌돔은 자 참숭아야 아니 집인 용인까지 가져가서 분리하고 수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실천하고 있구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 삼치가 이빨이 되게 날카롭게 좀 있으면 터져요 얘네들이 잡아먹는거지. 얘네들이 도망가잖아요 어우 낚시가 부러진다고 그니까 가까이 있는거지 치라니까 봐봐 얘 삼치잖아 얘 이빨 봐봐 얘 이빨 봐봐 형 장난 아니지 아 삼치 한마리 자라 아우 얘네 삼치구이